그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비례대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현재 정의당이 왜 저렇게 수세에 몰렸나를 이해를 하셔야 되요 왜 민주당은 더불어 시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갈 거에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죠 중요한 얘기에요 처음에 미래 한국당 이라는 대놓고 위성정당이 나오죠 그쵸 미래 한국당 이라는 대놓고 위성정당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우리 민주 진영이 당황을 했어요 그때 가장 그 위험성을 빨리 알린게 김어준 총수에요 다들 이제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위성정당 나온다 라고 생각했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를 내면 사표가 된다는 걸 몰랐죠 그걸 몰랐을 때 김어준 총수가 위험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쵸 굉장한 민주 진영에 앉아서 20석을 도둑맞는다 라고 하면서 많은 민주 진영에서 비례정당의 위험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에요 기억나실 거에요 그때 전까지는 쟤네들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아 그냥 만드나 보다 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싸움이에요 이게 그때 민주당의 생각을 알려드릴게요 민주당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민주당이 위험성을 딱 인식했을 때 모든 걸 내려놨어요 진짜로 저는 그때 민주당의 제가 취재해본 결과 민주당이 처음에 워딩 기억나요? 7석만 먹겠다 왜? 민주당은 정말 마음을 비워놓고 모든 걸 내려놨었어요 저 자유한국당 원래 비례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비례를 민주당 이름을 걸고 내보내면 40%가 됐든 50%가 됐든 당선이 7명 밖에 안되고 모든 건 30석 연동형 비례 캡슐 씌어진 데서 가져가는 거에요 그때 민주당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민주당은 모든 게 이미 마음을 내려놓고 아 이건 큰일났다 자유한국당이 돌아가는 의석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있었던 거에요 그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가는 의석은 막아야겠다는 절실함에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는 7석만 갖고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이때부터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플랫폼 정당이었어요 그 플랫폼 정당이라는 게 뭐냐면 한 군데로 모으려고 그랬어요 87 민주화 항쟁 이후에 처음으로 저 자유한국당과 싸울 수 있는 모든 정당은 비례에 모아라 그렇게 된 거에요 이해가 가세요 민주당이 모든 걸 내려놓음으로써 그냥 이번 비례선거는 자유민주 아니 미래 한국당이냐 범민주 진보연합이냐 1대1 구도로 가는 게 민주당의 목표였어요 목표 목표였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됐냐 정의당은 여기서부터 심상정의 욕심이 나온 거에요 어떤 욕심이 나왔냐 심상정의가 민주당의 그런 생각을 제가 존중해요 그러면 저희를 정의당 어떤 플랫폼 정당을 비례정당의 중심을 저희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에요 여기서부터 엇갈리기 시작한 거에요 민주당이 그렇게 마음을 내려놨다 그러면 정의당을 비례대표 중심으로 달라는 정의당 민주당은 그렇게는 못한다 제3지역에서 같이 모이자 이게 부딪혔던 거에요 이해가 가시죠 정의당은 우리를 비례대표 내지 말아라 우리를 중심으로 모여갖고 선거를 치르게 해라 민주당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정의당 위주로 가게 되면 그건 정의당 비례가 되는 것이지 작은 군소정당이 올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3지대에서 합치자 이렇게 된 거에요 여기서부터 민주당과의 어떤 그 신경전이 오고 오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제가 다 아는 대로 얘기해 줄게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처음에 정치개혁연합이라는 데랑 정치개혁연합이라는 데가 무엇이 어떤 정당이었냐면 진짜 이거 오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일련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확고하게 정의당이 아닌 제3지대에서 모여서 모든 민주당이 모이자 그랬더니 마침 정치개혁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제의가 옵니다 제의가 와요 그래서 민주당은 아 오케이 정치개혁연합이 그러면 다른 군소정당들을 다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권을 준 거죠 정치개혁연합에 정치개혁연합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정치개혁연합에는 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었냐면 함세웅 신부님 문성근 대표님 뒤에 뭐 또 뭐 이런 분들이 뒤에 원로들이 쫙 있었어요 원로들이 있다 보니까 하부 조직이 없었어요 그 하부 조직이 뭐냐 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 하부 조직이 없었어요 그때 저에게 제안이 와요 저에게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해요 그때 정치개혁연합을 이끄는 어떤 녹색당 중심에 하승수 대표나 이런 분들이 저에게 만나자고 전화가 해요 근데 저는 만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들을 모르니까요 제가 무슨 정치권에 어 왜 우리는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정당 창당의 계곡본이 참여해 달라고 그런 것들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녹색당을 사실 몰라요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도 정치개혁연합이 나서서 정의당도 끌어들이고 녹색당도 끌어들이고 미래당도 끌어들이고 여기 저기 정당들을 끌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부 조직은 그러니까 계곡본을 하부 조직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분들은 그래서 여러 갈래로 뭐 광화문촛불에 누가 저를 누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누구 누구가 저를 만나고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 나는 내가 뭐라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정당을 논의를 하고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개혁연합은 사실상 정당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치개혁연합이 계곡본이 제가 선을 그면서 정치개혁연합은 스스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해가 가요? 정치개혁연합이 먼저 치고는 나왔는데 정치개혁연합이 하부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뭐가 제일 필요했냐면요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자유한국당 같이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 수는 없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아무리 뻔뻔하다 그래도 선거법을 4 플러스 1로 통과시켰는데 미래한국당은 선거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잠깐 언론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도 우리나라 언론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진 않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4 플러스 1에 어떤 손을 잡고 선거법을 소수정당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렇다 그래갖고 더불어민주당도 대놓고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치개혁연합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때 정치개혁연합에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들이 막 나와요 엄청난 무리한 요구들이 나왔어요 민주당은 정치 민주당의 요구는 뭐였냐 정치개혁연합이 정의당도 끌어들이고 녹색당도 끌어들이고 미래당도 끌어들이고 모든 시민사회 연대를 다 모아라 다 모아서 그러면 민주당이 여기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정치개혁연합안에 무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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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연합안에 정의당이 우리안에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소수정당에 배분을 해주고 정의당은 자기네들이 배분으로 해주려고 그런거고 정의당이 여기에 들어가면 자기네 지분을 자기네 욕심이었어요 정의당은 자기 정당안에 들어와서 플랫폼정당을 만들면 자기네들은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치개혁연합안에 정의당이 들어오라고 하면 정의당은 여기 안에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작은 소수정당에게 비례대표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정의당이랑 또 정치개혁연합이랑 싸우기 시작하는거에요 또 정치개혁연합안에서는 여기가 하부조직이 없다 보니까 정치개혁연합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녹색당도 자기 안에서 자기네끼리 싸워요 미래당도 자기네끼리 안에서 싸워요 그런걸 다 본거야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정치개혁연합안에서 또 누구와 누구와 싸우고 미래당은 녹색당 안에서 누구와 누구와 싸우고 미래당은 누구와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었어요 그때 최배근 교수님과 우유종 교수님이 나타나신거에요 나타나서 저쪽 같고는 도저히 진도가 안나가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리라 그러면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공허하면서 만들어진게 시민을 위하여 완전 개판이었어요 정확히 얘기 좀 거기서 시민을 위하여 라는 정당만이 지금 저쪽은 이미 희망이 없었어 지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갔고 이대로 가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민을 위하여 라는 정당이 나오면서 이제 시민을 위하여 라는 정당이 그때부터 뭐랬냐 정치개혁연합이 못했던 정의당 들어와라 정의당 들어와라 녹색당 들어와라 미래당 들어와라 그랬더니 이것들이 원내 진출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로또 맞은거야 사실 평생 미래당이라는 정당이나 녹색당이라는 정당이나 한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데도 무리한 요구를 최백은 의종 교수님에게 하는 걸로 나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줄 수가 없죠 정의당은 오히려 자기네한테 들어오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선을 걷고 이미 거기선 시민을 위하여 정의당은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정의당이 시민을 위하여 에 들어왔으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열린민주당 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결과론적이지만 정의당이 시민을 위하여 에 들어왔으면 정의당은 앉아서 15석을 먹어요 생각해봐 정의당에게 갈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여기 달라고 그랬으면 저쪽은 더 지지율이 높아졌을 거라구요 근데 정의당이 불참하면서 솔직히 가장 당황한 정당은 열린민주당이거든요 왜 처음에 열린민주당을 지지층들이 요구했던게 뭐냐면 정의당에게는 죽어도 투표를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민주당에게 투표했다라는 그 공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참여한 기본소득당 그 다음에 가자평화당 두 당 플러스 시민을 위하여 플러스 더불어민주당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두 정당이 용혜인 양이나 조중훈인가 그분 두 분은 선거가 끝나면 나가요 자기네 정당으로 왜 데리고 오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합류하면 연합정당이 깨져요 이해가 가세요? 용혜인 양도 너무너무 전투적이고 민주적인 사람이지만 다른 정당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마저도 민주당으로 가버리면 이 연합정당이라는 취지가 사라져요 두석 그렇잖아 연합정당인데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어버리면 사실상 연합정당의 목적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두석은 나가더라도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는 시민을 위하여 빙그릇이래서 어떤 후보를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정의당도 참석을 안 했죠 녹색당도 참석을 안 했죠 미래당도 참석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을 위하여 해서 어떻게 공천작업을 했냐면 시민단체들에게 전화를 해갖고 괜찮은 분들을 추천을 받아갖고 그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이분들을 영입한 게 아니라 이제는 더이상 그렇다고 해갖고 가장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정당이 두 정당이 참여했다고 해갖고 이분들한테 다섯석 다섯석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정당이 참여했다고 해갖고 다섯석 다섯석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석 한석을 양보를 하고 나머지는 시민대표들이 추천하는 번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3번부터는 더불어 민주당의 성향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년에 정리를 해 줄게요 그래갖고 시민을 위하여 라는 정당이 탄생을 해요 거기에 민주당이 거기에 플랫폼에 올라탄 거고 그럼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열린민주당 창담 과정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비판을 했던 거예요 열린민주당의 창담 과정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했던 거예요 정봉주 의원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고 손혜원 위원님과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창담 선언은 창담 선언은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의원이 먼저 치고 나갔지만 그 열린민주당은 하부 조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시민을 위하여 라는 어떤 이 조직은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 때부터 두 달 전부터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두 달 전부터 해갖고 어느 정당의 민지진영이 몰빵을 해야 되냐고 할 때 이미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론적으로 봐도 창담 선언은 먼저 낄 자리가 없으니까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손을 못 잡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선거를 저 조중동이 원하는 조국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인 총선을 이끌려고 하는 건 집권 여당이잖아요 조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조국을 넘어서고 싶지만 우리가 대문 밖을 열고 나가면 아직도 조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선거라는 게 지지층 결집 플러스 중도가 어느 정도 붙어져야 되는데 저렇게 조국 선거로 이끌려고 하는 조중동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열린민주당과는 손을 못 잡는 거죠 근데 이미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에서 어떤 노력을 했었냐 저쪽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전에 이쪽 플랫폼과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제안이 갔겠죠 이쪽으로 들어와라 근데 저분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공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합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깨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쪽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공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올라타면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민주당은 명분을 살리고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욕을 먹더라도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라는 대외적인 비판을 감수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10번 이후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1번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쪽으로 전부 이동을 한 거예요 1번부터 1번 뭐 2명 빼고 나머지 시민 추천으로 8명 채우고 플러스 그래서 사실상 3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명분과 신리를 다 챙겼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열린민주당은 그 당시에 먼저 창당 선언을 안 하면 제대로 자기네들이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옆에서 다 보고 있었잖아요 창당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먼저 창당 선언을 하고 치고 나간 거는 나중에 명분을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는 벌써 지역지역지역 하면서 창당 분위기가 이미 뜨거워져 있는 상태였고요 저쪽은 아예 창당 선언부터 하고 그 다음부터 창당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중앙당 승인은 더불어 시민을 위하여가 훨씬 먼저 나와요 먼저 시민을 위하여가 창당 승인이 나옵니다 뇌피설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뇌피설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중심이 있었고 얘기들을 나눴으니까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 시민정당이 탄생 과정이나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고 지금부터 정의당이 여기서 어떤 헛발질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의당이 어떤 헛발질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의당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정의당이 사실상 이번에 심상정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 그러면 심상정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러면 정의당은 정말 이번에 원내 교섭단체에 맞먹는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정의당은 이번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원내 교섭단체에 맞먹는 위력을 보일 수 있었어요 15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플랫폼 정당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정의당은 안에서 축제 분위기였어요 안에서 축제 분위기였다는 거야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기 딱 시작하면서 얘네가 멍해지면서 사실상 대책이 없었어요 정의당이 대책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정의당은 미리 녹색당을 끌어들이고 미래당을 끌어들이고 소수 자기네들보다 더 소수 정당을 끌어들여서 외연 확장을 시도했어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정의당은 원래 자기네들이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정의당 안에 다른 정당을 들어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정의당은 자기네들이 미래당과 녹색당을 챙기면서 자기네들의 소수 정당을 챙기면서 나중에 민주당을 압박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렇고 정의당이 녹색당도 우리랑 같이 하기로 했다 미래당도 우리랑 같이 하기로 했다 정치개혁연합도 우리랑 같이 하기로 했다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어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민주당은 빼도 박도 못하고 정의당의 요구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정의당이 이렇게 자기네보다 더 소수 정당을 생각했다 그러면 민주당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정의당이 욕심을 내다가 어떻게 되냐면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의당이 이런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우리 중심으로 연합정당을 만들자고 하는 순간 녹색당도 싫어 미래당도 싫어 왜 다른 플랫폼 정치개혁연합에 들어가면 자기네가 의석을 확보를 받을 수 있지만 정의당에서는 무조건 들어오라 그러지 자기네들에게 의석을 확보해 주는 걸 얘기를 안 하니까 정의당은 여러분들 봐봐요 정의당을 비판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여태까지 사실상 정의당은요 국회에서 싸우는 정당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싸우지 국회에서 다섯석 갖고 싸워봐야 정의당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안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아름에서 많이 봤죠 국회는 의석수가 깡패에요 의석이 많은 정당이 모든 국회를 이끌어나가고 그들의 결정권이 그 바로 여소야 되니 아니면 국회는 의석수의 힘을 여러분들 봤죠 그러면 정의당 다섯석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그 당시에 살아계시고 정의당이 여태까지 3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국회보다는 광장에서 투쟁했던 게 정의당의 매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 이런 선거법을 통과시켜갖고 자기네들이 엄청난 원내 교섭단체의 꿈을 꾸면서 정의당이 선거법에 매진하면서 정의당이 했던 일은 국회 투쟁이었어요 정의당은 국회에서 싸울 정당이 아니라는 정당이에요 다섯석밖에 안 갖고 있으면서 국회에서 싸워봐야 정의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의당이 가장 착각은 뭐냐 광장과 시민과 함께 싸워야 될 정당 정의당 본분의 자기들의 본분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국회에서 선거법에 매진하면서 욕심을 부리다가 오늘날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의당이 굉장히 오판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당이 민주당이 그렇게 대놓고 지금 정의당은요 이번 선거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얻어야지 4% 5% 4% 5%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 4% 5% 많이 얻어봐야 세석이에요 세석 많이 얻어봐야 세석 네석이에요 정의당은 사실상 비례정당이거든요 그렇죠 정의당은 비례정당이에요 정의당은 사실상 지역구 정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의 도움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은 전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여영국 후보가 독자적으로 나가서 정당에서 당선됐나요? 심상정 대표가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서 독자적으로 당선되는 지역이에요? 정의당은 대한민국에 민주당이 있는 한 어느 지역구에 나가도 독자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럼 비례정당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정의당은 이번에 본인들의 정당과 어떤 강령에 있어서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통 큰 양보를 한다 그러고 플랫폼에 들어오라고 했으면 들어왔으면 15석이 확보가 돼요 15석이 확보가 되고 오히려 민주당은 엄청난 피해가 왔을 뻔했어요 사실상 지금의 플랜이 민주당에게는 가장 플랜 B가 가장 지금 이득이에요 사실 정의당이 들어왔으면 사실 가장 당황할 정당은 민주당이었어요 왜? 정의당이 들어왔을 때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7석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양보한다고 했을 때는 열린민주당이라는 변수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열린민주당이 탄생하는 순간 정의당이 민주당과 합당을 하거나 비례의 연합공천을 하면요 민주당은 7석도 못 얻어요 오히려 정의당 진짜 당선 다하게 되면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린민주당을 찍을 뻔했어요 그러면 정의당이 참전을 안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은 명분도 얻고 오히려 3번부터 뒷번호 쭉 40%나 50% 나오면 25번까지 당선된다 그러면 22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정의당 안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20명을 뽑아놨어요 그렇죠? 정의당 안에서 비례대표 20명을 뽑아놨는데 이 20명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 그냥 자존심 좀 죽이고 연합정당에 합당을 했다 참여를 했다 그러면 1번부터 15번까지의 비례대표가 국회에 진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놈의 고집 때문에 3명이나 4명밖에 당선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의당 심상정 욕심에 정의당 자체가 지금 붕괴되는 거예요 정의당 안에서도 심상정을 엄청나게 비토하고 붕괴를 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7번, 8번 받은 사람들이나 10번 받은 사람들이나 만약에 이 연합정당의 플랫폼에 옮겨갔으면 자기 국회의원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안정권에 들어갈 뻔했거든요 여기서 뭐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냐면 정의당이 원래 그런 정당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30년을 버틴 어떻게 보면 진보정치를 했던 사람들이요 이 진보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가장 내세우는 게 뭐냐면 정의와 공정이에요 노동자의 중심의 사회 정의당 비례 1번을 보면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그래서 정의당이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면서 게임하던 분 모셔왔는데 공정하지 않은 사람을 일본에 배치하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 정의당의 청년 후보들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조국 대 반대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얼마 전에 김종배의 시선집중인가 거기서 제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정의당 지도부가 찬성을 해놓고 조국 장관 문제 때 정의당 지도부가 찬성 찬성은 정의당 지도부가 해놓고 왜 사과는 정의당 청년위원회에게 시키냐는 것이죠 정의당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의로운 정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도 정의당 지도부가 졌어야죠 이제 와서 우리는 우리가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를 찬성한 것은 잘못이었다라는 걸 얘기해서 도대체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안 그래요? 정의당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반조국 진영 전부 우리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반조국 진영이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인데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미쳤다고 정의당에 투표를 합니까? 앞뒤도 맞지 않고 전략도 없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의당은 전략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단지 자존심과 아집에 둘러싸여서 이번 선거를 민주진영 안에 틀에서 벗어남으로써 사실상 그렇게 망해버린 정당이에요 전 정의당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반성을 해야 되냐 시대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진보정치의 진화는 과거의 노동계급의 투쟁에서 시작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지금 진보정치가 어디에 서 있나를 보면 늘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당 강령을 보면 아니면 정책 공약을 보면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정의당은 민주당에게 분풀이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온갖 분풀이하는 새끼들에게 둘러싸여서 민주당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굉장히 진보정인 정책을 펼치니까 정의당이 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정의당은 삐딱하게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시죠 정의당이 더 진보정인 가치와 정의당이 실천적인 정책으로써 밀어붙인다 그러면 많은 청년과 노동자의 지지를 받아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늘 정의당은 자기네들의 정책과 자기네들의 실천력과 자기네들의 투쟁 방식이 근현대적이고 아주 구태화되어 있다는 그런 착각을 못하고 민주당을 원망해요 민주당을 원망해요 민주당 때문에 진보정치가 후퇴한다 민주당이 있어서 정의당이 못 큰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있어서 정의당이 못 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를 가장한 미래통합당이라는 저 수구 적폐 친일 반 부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 정당이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정당인 민주당이 진보정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이 진보정치를 추구하면서도 정의당은 쓸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원인은 미래통합당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미래통합당을 범민주세력이 합쳐서 다시는 이 땅에서 정치세력으로 남지 못하도록 대동단결해서 없애야죠 정의당은 계속 자기네들이 피해의식을 민주당에게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보정치가 대한민국에서 꼽히지 못하는 것은 보수를 위장한 대한민국의 매판 자본세력들이거든요 저 매국 세력들이 없어져야만 민주당이 보수가 되고 정의당이 자기네 진보정치의 정당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진보정치의 털을 잡을 수 있는 건데요 원망은 민주당에게 하고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게 전가하고 정책과 방향성은 민주당의 앞에서 치고 나가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정의당 한 행동을 보세요 정의당 어떤 행동을 했어요 정의당이 과거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전부 200만원씩은 나눠줘야 돼요 200만원도 못 받는 천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 한 달 두 달 지금 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200만원 그냥 나눠줘도 정부가 망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치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진보정치를 추구하는 정의당이라고 하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서도 누구보다도 먼저 재난긴급구호자금을 먼저 풀라고 정당이 나서서 민주당을 압박했어야 돼요 지금 긴급재난구호자금 누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어요 민주당이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진보정치의 가치나 노동정책의 가치에 있어서 민주당에게 늘 뒤에서 따라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도 민주당을 원망할 게 있을까? 정의당은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자들이 이렇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곤란하다면 정의당은 장애호에서 투장하고 민주당에게 엄청난 추경을 해달라 그러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반대하는 새끼들이에요 추경을 반대하고 뭔 놈의 자유한국당과 동조를 했는지 이러면서 민주당에게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진보정치를 해요 전략적 실패 정당의 욕심 심상정의 정의당의 사유화 가 만들어낸 참극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 통과 이후에 스스로들의 자아 도치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의 캡슐에서 나온 거고 민주당이 절대 경고를 했죠 30석 안 된다 20석 씌워야 된다 지나친 본인들의 존재감과 지나친 본인들의 욕심에 의해서 민주당에 의해서 더불어 사는 정의당이라는 걸 착각을 하고 민주당만 없어지면 자기네들이 독립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했던 정의당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이번 4.15 총선에 선거법 개정 이후에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진보 진영의 균열이 일어났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열린민주당이나 어떤 코어측들의 이동 명분은 좋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 하지만 개개인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최강욱 비서관님 그리고 김진애 굉장히 저도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팀보다도 위대한 선수는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고 하시는 분은 그분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소중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15 총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 민주당에게 투표하자고 했던 많은 시민들이 왜 공격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비례사태는 신상정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방언이 터져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현재 비례당의 탄생과 연합전당의 탄생의 스토리를 이것은 뇌피설이 아니라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이 있기에 제가 말을 좀 자제했습니다 여러분 검찰 드sınız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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